한가워요 웃음에 보자 웃음에 보자 잘못한 일은 없는 것 같고 인간관계 인간에 있어서도 도리를 넘지는 않은 것 같고 본인이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자 우리 자손이 올해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마음이 이미 학업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게 전공이 대학교도 마찬가지요 내가 연하이 먹으면서도 뭔가 준비를 했다면서 깨지는 건 마찬가지요 인생의 네 번까지라는 사람이야 뭘 하려다가 깨지고 뭘 하려다가 다른 걸 선택하고 뭘 하려다가 그리고 제일 볼 적에는 이 나이 먹고까지 제대로 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대답을 했죠 끄떡까지 화면이 없어서 제대로 된 돈을 벌어본 게 없어 준비만 하다가 어떻게 보면 좋은 집안의 무남동녀나 마찬가지로 살았는데 차라리 무남동녀면 돈이 언니한테 다 들어가서 뭘 해도 했겠지 언니야말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고 막말로 공부를 했다면 네가 해외로 유학을 먹어야 하는 아이 중에 하나야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 언니도 내 고집과 아집은 있다고 해도 네가 강간 있진 못해 뭐 하나 하다가 그냥 하니까 하고 뭐 하는 게 끈기력을 하나를 파고들었을 때 끝까지 내가 그게 똥인지 된 적이 가서 먹어볼 게 이게 없어 그러다 보면 멘탈이 털려 그러다 보면 이게 맞나 이 고민을 하는 식욕이 속에서의 남들 일주일에 털 걸 너는 한 달 두 달 안에 털어 그러니 이도져도 못하는 거야 자 내가 본인이 사업 뭐 밥 장사 식당 이런 거 안됩니다 우려 안됩니다 본인이 섣불리 그렇게 빠져들었다가는 돈에 대해서 사회성에서 사회성에서도 더 떨어져 거기에 또 하나 자 우리 언니가 이제 집안에 등살에 문이기 위해서 아까 보니까 뭐 시집을 가라고 직장을 취업하면 아버지가 다 때려치고 나서 그래도 이앙지상 그거 있잖아 시금 없냐 걷어들여야 될 거냐 아버지 그 동안에도 고생하셨는데 그렇지 그러다 보니 솔직히 따지고 보면 언니가 아버지의 길을 조금은 가업이 아니라 뭐라도 이어받았었어야 되고 여기는 학자의 집안이에요 공부를 무척이나 잘했었어야 된다 의사 판사 법류사 세무사 회계사 니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이것밖에 없어 임용교실을 봐갖고 교사가 된다든 어린이집 어설프서 못한다 아이들이 시끌거리고 아이는 좋아하지만 시끌거리고 니가 그런 걸 못하고 간호사 더더욱이나 못해요 자 공부에 펜때를 들었으면 손에 재주가 없어 너는 관상을 봤을 때 넌 미술 쪽으로 영... 이해갔지? 네 그래서 니가 재주의할 수 있는 건 펜때 손가락 움직이는 거 컴퓨터 뭐 이런 걸로 머리는 돼 아예 공부를 해서 IT 쪽으로 갔어도 좋았을 뻔했어 자 그렇지만 그동안에 준비했던 건 내가 볼 땐 다 깨졌다고 봐 그치? 두 번이 깨졌고 또 반번이 지금 깨지려고 하고 있어 내가 내가 그랬지 네 번이 깨지라고 세 번이 깨지고 네 번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야 뭔가를 준비를 하고 취준생? 그러면서 뭔가 자격증을 따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작년도 못한 자격증을 올해까지 똑같이 한다고 딸 수 있을까? 났어? 합격했어? 대답을 해줘 아니요 근데 작년처럼 했다가 작년이랑 똑같이 나이도 먹었는데 더더욱 급해졌을 거고 이게 맞나? 1년만 준비했으면 모르겠다지만 내가 여태까지 인생의 뒤를 봤을 때 학교군이 있는 건가? 내가 공무원? 공무원 시험을 보면서 뭔가 이게 맞는 건가 싶고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서 판매를 하자니 판매에는 나는 진짜 이것도 없는 것 같고 맞아요 점을 보는 나도 답답하지만 본인이 제일 답답할 것 같아 내가 볼 적에는 네 진짜 그치? 남들 친구들도 벌어서 하다못해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뭐하니 2000이든 뭐하니 뭐라는데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맞아요 집안에 행복이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었으면 너 집안에 우한이 돼가고 있어 네가 정말이야 네 이 악물어라 어차피 지금 당장 어설프게 갈 것 같으면 네가 어디 아르바이트밖에 못할 것 같고 내가 볼 적에는 그러면 마무리를 쳐 몇 급? 공무원 시험 봐요? 경찰 경찰? 그럼 그것도 급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 이거를 못 탔다는 게 네 머리가 이상한 거야 이거를 못 탔다는 게 본인 이름 석자 성명이 허튼 꿈 망상 머릿속에 뭐를 갖고 있었냐는 게 중요해 자 다른 건 몰라 네가 사람 꼬시는 건 못한다 근데 네가 집중만 하면 외우는 건 잘해 어? 사람 꼬셔서 설득하고 영업 때려면 못한다고 근데 내가 사람 상대로 해긴 해야 되는 사람이야 네 어? 연구원이라도 모두 다 아웃됐잖아 못했잖아 네 그러면 이걸 해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양을 찾아야지 공무원이 됐든 경찰 공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공무원을 많이 뽑을 때 우리 언니가 그때 그 운을 갔었어야지 줄이니 안 줄이니 또 이러고 저러고 할 적에 네가 그렇게 되면 경쟁력만 세자니 근데 탁 까놓고 저 이게 길이 맞나요? 어 맞아 왜냐면 내려오면서 네가 깎인 기운이야 노력을 안 해서 노력은 했어 너만의 노력을 거길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질 않았다는 거야 머리가 융통성 유돌이가 있어야 된다 너 융통성이 없어 공부도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도전해라 내년까지 내년 초반까지 도전해 올해는 네가 뭔가 마음적으로도 움직인다고 하지만 자꾸 네 시리에 빠지고 우리 언니에 자꾸 뭔가 가면서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거 털어 지금부터 새로운 거 준비하면 서른 살 가서는 된대 서른 두 살 가서는 될까? 그럼 또 바뀌는 거 아니냐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내가 인생에 사회 공고문했다 이제 나이 먹으면은 우한이야 이것도 못 가 나이 제한이라는 게 있어서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십대 때 아무것도 못하고 네 추억이 뭐가 있어 개뿔짓뿔 아무것도 없어 미안하지만 맞아요 삼십대 가서는 틀릴까? 내가 죽을 만큼의 내가 오래밖에 시간이 없구나 내가 오래만 사는구나 내가 오래 못하면 시집이건 나발이건 간에 가서 가정주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 언니가 가정주부를 못하잖아 살림도 못하고 야무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래도 공무원 시험이라도 내가 도전을 해서 관운이 있냐고 물어보고 싶으면 넌 관운이 있어 근데 네가 깨 먹고 온 관운이야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 심호흡도 필요 없어 그냥 마음 마음도 필요 없어 그냥 자체적으로 가 그렇게 가야 돼 심호흡을 하는 순간 네가 하악 해야 된다는 강박에 싸요 알겠지 이게 운이냐고 제가 이 길을 이 길로 가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고 싶어 난 맞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싶어 그 이유가 다시 시작해도 너 2, 3년 또 까먹을 수 있어 그럴 바에는 이걸로 가서 마무리를 지세요 아시겠죠 그 길로 갔을 때 본인이 여기가 합격이 되고 뭐 했을 때 네 결혼 운이 열려 그리고 결혼을 운이 해서 결혼만이 다가 아니라 같이 살고 이혼 안 하는 발자로 갈 수가 있어 거기에 또 내가 주눅들고 내가 하기 싫은 애의 육아를 보면서 힘들어 힘들어 네 인생이 외롭지 않을 거야 차라리 돈을 보면서 외롭고 엄마한테 봐달라고 칭얼이라도 그러면 돈 벌겠다 젊은 사람이 돈 벌겠다 하는 게 더 빨라 결혼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걸 따면 언제쯤에 넌 32, 33세 들어있고 29세 내년에도 후반 쪽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중요한 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정신없이 1년 보낼 것이 아니라 네 자격증부터 따야 해 나야 남편한테 무시를 난당하고 집안에 가정에 내 엄마 아버지의 재산은 내 엄마 아버지의 재산이야 나의 재산이 아니야 그 이유는 돌아가셔야지 엄마 아버지가 진짜 연세를 많이 먹으셨어요 슬픈 돈이야 근데 아직까지는 너네가 물려받고 조금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내 자리를 갖고 시집 갈 때 정정당당하게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못 먹고 못 사는 집안으로 안 보여서 그래 그럼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하면 넌 얼마나 많은 복을 가졌니 우리 언니만 하면 되는 거야 내 엄마 아버지가 이혼해서 먹을 것도 없고 시집 갈 것도 없고 친정에 기댈 것도 없는 자손들이 많아 근데 너는 복을 갖고 태어났잖아 그치? 내가 야무지지 못했구나 왜? 부모님 속에서 그래도 우리 좋은 엄마 아빠 만나서 근데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2판이니 4판이니? 네 시집을 가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부터 자격증부터 왔다 그래야 거기 가서 내가 어느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든 아니면 있는 사람 가지고 나서 결혼해도 넌 무시를 난다 이해갔죠? 네 스물 아홉 문진아의 시집을 가 서른 하나가 제격인 것 같고 그때 애나도 늦지 않을 것 같고 그때까지 가려면 자격증 따고 내가 직장에 2년 동안 적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많겠죠 그쵸 많겠죠 그죠? 네 내 이대로라면 멀쩡히 생겨서 어여피 생겨서 그래도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그래도 심성 곱고 내 아버지 내 엄마가 드세지 않고 응 그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시집가서 무시당하고 살면 네 엄마 아버지는 그쵸? 그리고 아버지한테 효도할 수 있는 길 얘기해 줄게 얼른 따서 직장을 들어가서 아버지가 빨리 축의금 저 정년퇴직하시기 전에 얼른 축의금 거둬들게 아버지의 꿈이 그거야 그동안 나간 게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집안에 뭔가 경사, 뭔가 잔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집안에서 뭔가 낫나고 빛나고 자랑할 게 없어 네 자식 대회에서는 맞아요 솔직히 얘기해 자식 대회에서는 맞아요 아니? 우리 언니가 장녀야? 네 첫째야? 네 그러면 첫째로서 내가 기반을 잡아주고 그게 의무야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살아줬듯이 나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래도 내 인생의 앞으로 가면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내년에 이별수가 하나가 들어와요 내년에요? 응 내년에 이별수가 들어와서 뭐 남자친구를 남친구 있어? 네 남자친구를 만나고 간다고 한다 그러면 내년 수절에 좀 싸움이라든가 이런 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놀러 다닐 일이 아니라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자 올해도 네 올해도 시험이 들어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번 달 말에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준비는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제가 한번 직종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경찰을 원래 준비하던 게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넣었지? 처음에 네 전공 틀려? 중간에 또 틀려? 공무원 시험 뭐 예를 들여다 빼? 맞아요 또 빼? 네 번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게 뭐지? 지금 너가 이게 맞나 안 맞나 직장을 선택할 게 아니라 직장에서 너를 선택하게끔 네가 거기에 맞춰 들어가야 되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맞아요 이러다 직장 뭐 찾는다 너 근데 어 제가 지금 이제 공부만 해도 못 알아야겠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네 친구 다 끊어 미안하지만 공부해서 거기 가서 사회에서 해도 돼 이대로 나이 먹었다 너 무시당하는 친구밖에 안 되고 결국엔 다 시집 장가들 가 그러면 너는 결국엔 못 만나는 거야 네 스펙을 길러 뭔 소리 하는 거야 남자친구 만날 시간이 어렵어? 공부하는데 찡얼거리고 신경쓰게 하고 해 그럼 헤어져 내가 볼 때는 그 남자친구가 너한테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 보여 네가 쫓아다니면서 전정궁궁하고 다닐 일은 아니다 그러다 그 남자가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 네 나이의 시간은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공부해서 이렇게 이렇게 갈 거니 우리가 결혼할 때까지 네가 이렇게 좀 기다려주고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만날까? 한 번만 만나도 충분해 왜 강단이 질 못하니? 네 인생을 네가 설계를 해야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시험 봐주는 거 아니잖아 남자친구가 그럼 나중에 결국엔 뭐 할 거야? 아무 회사나 들어가는 근데 사회 경험이 있나? 없네? 뭘 하나 자격증을 따놓은 게 있어서 그걸 써먹을 게 있나? 없네? 이 무당의 말을 오해하지 말고 네 인생이 펼쳐질 수 있는 거를 네가 태어난 생년월일에 사주 팔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까먹었잖아 네가 못했잖아 그럼 할 수 있는 걸 찾아준다고 근데 그것도 못하면 앞으로도 이름 석자성명 가진 괜찮은 사람이 내 앞에 와 있는데 네가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야 그럼 앞으로 30대 때는 네 인생이 다른 게 펼쳐질 수 있다고 그러면 네가 태어난 사주 팔자가 괜찮은데 사주 팔자가 근데 그동안에 못해서 그럼 30대 때는 그래도 타고난 팔자에 부모 복에 그게 조금은 누르고 부를 수 있는 복이 앞에 있다 이 소린 거야 노력하세요 인간관계 같은 게 나한테 지금 조음이 먹고 있고 부정이 탔다라고 한다고 그 인간관계에 가겠어? 그건 못 토론이 됐어 친구들이 예민해 뭐해 뭐해 가서 이랬어 나 그냥 공부할래 내가 됐어 나 이렇게 됐는데 직장 다니는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온호도 아니야 그리고 네가 골목대장도 아니야 친구 중에서 너 시다발이 하다가 친구들이 뒤통수 치고 너도 예면하고 네 인생에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을 지고 허비할 것 같아서 이무당이 인간관계는 다시 열리니 네가 자리 잡은 친구들이 전화 오니 네 걱정할 것 같고 걱정해라 그건 걱정이 아니다 아시겠죠? 네 내 말 꼭 기억해야 돼 눈물 나는 일 하지 마라 우일날 하지 마라 그런 내가 자체 자격 진심이 없고 하지 마라 잠깐 놀고 친구관계 모험관계 그건 잠깐 잠깐이야 아시겠죠? 네 궁금한 거? 제가 최근에 인간관계 트러블이 한 번 있어가지고 고소를 했거든요 여자의 하나를 아 근데 이거를 뭔가 딱 결정이 나야지 결판이 나야지 뭐 털어내도 없지 없지 아니지 그런 것도 그냥 엮이지만 안 했으면 네가 관제가 갈 일도 없고 네가 인간관계가 되질 않으니까 너 지금이 봐봐라 이게 한 달 안에 없어지리 두 달 안에 없어지리 못해도 세 달이다 넘어가면 다섯 달이고 그럼 넌 오늘 상반기를 닦아먹네 그럼 네 인생에 그런 인간관계들이 조물 먹고 아까 그랬지 너는 그러면 영원히 공무원을 못해 그건 법에서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네 할 일을 해 네 할 일을 해 네가 저질러 놓고 그거에 연연하고 하면 전전긍긍하면 넌 인생의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그건 그거야 법에서 조사받으러 와라고 하면 조사받고 그리고 얼마 만에 판결을 하자면 그 판결에 수긍을 하면서 네 인생을 그림을 그려야 될 거냐 지금 나이가 몇 개야 지금 네 어? 몇 개냐고 나이가 스물여덟이요 서른여덟 안 할 거 같니? 근데 너한테 뭐가 중요해 너한테 뭐가 중요해 너 인생이 자꾸 내가 안 만나면 어때 친구들 그게 여자든 남자든 안 만나면 어떠니? 내 인생이 잘못하면 나이 먹어서 병신이 되겠다는데 그리고 지금 못하면 내년도 못하고 후년도 못한다잖아 아 내가 나 자꾸 잘 살지 말으라고 뭐가 막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걸 또리치고 할 건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시험을 앞둔 애가 눈앞에도 돈 3천만 원 돈 천만 원이 날아갔다 한들 시험을 보겠다 나 같으면 관절이 안 가고 그게 너한테 인생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거야? 너무 억울해 응? 억울한 건 내가 시험 볼 때 시험을 못 보고 시험을 망친 게 억울해야지 그거를 하지 못한 내 자신의 시간을 버린 게 억울해야지 생각의 차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애가 시할 때기 없는 것 같고 자꾸 운을 부정을 끌고 있구나 자꾸 귀신들이 붙으라고 자꾸 염부를 하고 있구나 네가 그런 거 안 해도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 그건 내 말 잘 들어 더 이상 여기지도 말고 그건 그거야 네가 판사야 검사야 경찰서야 뭐야 조사관이야 법에서 날라오면 그때 가서 봐 그건 그거대로 정리해 이건 이거대로 정리해 이래야 네 인생의 좋은 인생이 사라진다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매몰차기 위해서 좀 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본인이라면 네 지금 내 앞길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거 갖고 연연할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 이 세상에서 근데 나는 직업도 못 가졌어 근데 나는 시험은 계속 망쳐 그러다가 자꾸 이게 안 되니까 쉬운 것만 찾아 돌아가다 몇 번이나 내가 지금 나의 직업의 잡을 방향을 몇 번 바꿨어 그럼 넌 계속 바꿀 거야 언제 돈을 모으고 언제 사회 적응력을 기르고 언제 그러니 이 나이니까 용서되는데 여기서 2년만 먹으면 용서가 안 된다 넌 뭐해니 소리밖에 안 나온다 그럼 넌 그런 애다 이렇게 인식이 돼 사람들한테 그걸 왜 이러고 가서 결국엔 뭐 너는 저거 쭈그러들이겠네 그럼 죽어볼까 살아볼까 네가 네 인생을 만드는 거라고 그런 인생까지 안 갈 수 있는 발자야 알겠죠? 부모한테 받을 돈도 있고 물려받을 것도 있고 나이 들어서도 네가 뭐를 하겠다면 밀어주지 않아 너만 하면 돼 관자가 어떻게 될 거냐고 내가 볼 땐 네가 원하는 대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 반반이다 50대 50이다 그러니 마음 내려 알겠죠? 그리고 네가 할 일 해 말 잃으면 며칠 안 남았어 그럼 그걸 위해서 어쨌든 간에 총력을 다 해 그러면 기운이 달라질 거야 기운을 달라지기 위해서 남들은 초기도도 하고 부족도 쓰고 굿도 한다 근데 너는 리스도를 조금만 하면 달라질 수 있는 기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복이라고 네가 막말로 엄마 아빠가 없어 엄마 아빠가 아버지 모시고 왔는데 아버지가 돈도 안 벌어고 자기 먹고 살아 넌 네가 살아라고 발버둥 쳤겠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너도 너 우리 언니도 우리 언니대로 고쳐가 있고 힘들음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겠다지만 너무 씨알되기 없는 근심이고요 이 세상에 살아라는데 죽이지 않는 근심이고요 네 시간 까먹기에 네 부정이 들고 귀신이 다 따라가기 바라는 이해가죠? 네 이상 무슨 일은 없을까?